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슈바붓다 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슈바붓다에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슈바붓다 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에게 치명적인 약정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자병 그런 건 아니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 부처님 당시 2600년 전에 문둥병이며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병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약 같은 게 좋아서 금방 금방 치료가 되지만 2000년 전에는 문둥병을 굉장히 천벌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붓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평생을 이제 거지처럼 떠돌아 다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슈바붓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 걸식을 하려고 구걸을 하려고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꽃을 들고 향을 들고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어딘가를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따라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다가 향을 들고 꽃을 들고 다들 어디에 가시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살짝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옷들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 꽃을 들고 향을 들고 다들 어디에 가시는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기 공터에서 법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께 세법을 들으러 가는 것이다 부처님한테 세법을 들으면서 꽃도 올리고 향도 피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숲바부타 젊은이가 부처님의 세법을 들으러 간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번도 자기가 부처님 세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번 참에 부처님 법문을 좀 들어봐야겠다 이제 자기가 문둥병이 있으니까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끼워서 가면 사람들이 막 싫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멀찌감치 뒤떨어져가지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쫓아갔다고 합니다 저기 이제 평평한 이제 공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한가운데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숲바부타는 이제 사람들 뒤에서 남몰래 살짝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는데 부처님의 법문이 끝날 때쯤에 이 숲바부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가 네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이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는구나 수다원가는 우리 중생들이 거룩한 성자가 되는 네 단계의 깨달음에서 첫 번째의 깨달음으로 수다원가를 얻으면 불법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양심을 회복하게 되고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 일곱 번 칠생 일곱 번 태어나고 죽는 칠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둔병에 걸렸던 숲바부타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거룩한 부처님의 네 단계의 수행의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기하려니까 왠지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내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부처님한테 살짝 찾아가서 내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부처님께 내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공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제자들의 부처님을 사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숲바부타가 자 부처님이 사원에 혼자 계실 때 내가 나의 오늘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님한테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부처님의 신도 중에서 하늘의 신 사카천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카천왕을 우리 동양에서는 제석천왕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가만히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하시고 숲다부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에 깨달음을 얻고 아 숲다부타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고백하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꿰뚫어보게 됩니다 그 제석천왕 이 사카천왕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요 내가 저 숲다부타의 그 깨달음이 과연 진짜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숲다부타가 이제 늦은 저녁에 털레털레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환한 광명이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있는 제석천왕이 공중에서 빛을 뿜으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놔두는 거예요 공중에서 빛을 뿜으면서 딱 나타나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겠어요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이게 뭐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사카천왕이 공중에서 나타난데 숲다부타요 숲다부타요 부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숲다부타요 숲다부타요 그러면서 이 사카천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려서 문등병이 걸려서 평생 거지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게 너에게 하늘의 보별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내 앞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불, 법, 승, 삼보라고 하죠 이 불법, 승, 삼보를 부정해라 부처님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법을 부정하고 스님들을 부정해라 불법, 승, 삼보를 부정하면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황금과 너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해요? 그래서 솔직히 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다원가를 얻으면 어떤 경지가 펼쳐진다고요? 불법성,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 있는 수다원가, 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완벽하게 양심이 회복된 경지고 슈파부타가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어요? 여기서 넘어갔지 이래버리면 그러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겠죠? 슈파부타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요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하늘의 신에게 어리석은 자요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이미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이미 보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구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늘의 신 샷과 천왕이 의아해가지고 야 쥐뿔도 없는 게 야 니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쥐뿔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맨날 다 걸식하러 다니면서 쥐뿔도 없는 게 너에게 무슨 보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슈파부타가 다음과 같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나에게는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 몇 가지 보물이 있다? 일곱 가지 보물이 있다 그것은 첫째 믿음 둘째 계율 셋째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거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행 나쁜 짓을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듣는 거 여섯 번째는 보시하는 거 베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지혜이다 부처님의 지혜이다 나에게는 믿음과 계율과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악행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법문을 듣는 것과 보시와 지혜 이 일곱 가지를 갖추고 있다 부처님께서 이 일곱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일곱 가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라고 슈바부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샤카 천왕이 그때서야 비로소 미소를 지으면서 참으로 위대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슈바부타요 내가 잠시 그대를 시험하라 하였으나 그대를 시험하려 한 내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참으로 훌륭하다 하면서 이제 샤카 천왕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뭐라도 주고 사라지는가 그냥 뿅 하고 사라져요 이제 슈바부타가 다시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는데 그때 샤카 천왕이 슈바부타를 시험하고 난 뒤에 신통역으로 부처님께 먼저 갑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하늘의 신 샤카 천왕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합니다 제가 금방 몇 분 전에 슈바부타를 시험하라 하였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슈바부타는 비록 문둥병의 거지인 그런 어떤 병이 있는 환자지만 거지이지만 그는 참으로 훌륭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정말 위대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슈바부타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후퇴하지 않는다 슈바부타는 그 어떠한 황금 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결코 불법의 깨달음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슈바부타가 이제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도착합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깨달은 경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선제의 선제로다 선제라는 뜻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착하구나 착하구나 좋구나 좋구나 너의 깨달음은 참으로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인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슈바부타가 부처님께 칭찬을 받고 엄청나게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어떤 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깨달음을 얻고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똥 밟았다 그러죠? 아니요 하필이면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밟아도 더러운 거 밟은 거죠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문둥이 거지였던 문둥이 거지였던 슈바부타는 지금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슈바부타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성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 그렇잖아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공덕을 성취했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슈바부타는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전생에 성근이 뛰어난 자인데 도대체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문둥이 거지로 살아가게 된 겁니까? 이게 전생에 어떤 업보입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우리 불교는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하죠?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건 한치의 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행복한 일을 펼쳐진다면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안 풀리고 막 투닥투닥거리고 자꾸 장애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지지리도 무엇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복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슈바부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굉장히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의 아들이었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대요 그런데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성격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쟤 뭐야? 잘난 줄 알만 알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러시네 그럼 이제 교만한 성격 재수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사람을 교만하다 보면 남을 깔보는 마음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깔보는 사람은 다음 생에 남의 깔봄을 받는 지위에 서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자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가 전생에 되게 사람들을 깔보았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젊은이가 어느 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대요 하루 일진이 좀 더러웠는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저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께서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탁발을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성자를 봤는데 이제 비록 깨달음을 얻었지만 몸은 이제 검소하게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바가지 하나만을 들고 이렇게 탁발을 다니고 있으니까 괜히 그 거룩한 성자를 보고 또 이 교만한 젊은이가 그 수행자를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다라는 걸 또 알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에라에 내가 오늘 일진도 더러웠는데 또 저런 그지를 만났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알랄랄랄랄 걸리니까 화가 나서 이제 화풀이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거룩한 성자에게 침을 가래침에 탁 하고 뱉었대요 사람에게 침을 뱉었어 그냥 아주 대침을 그냥 사람에게 그 거룩한 성자에게 가래침에 탁 하고 뱉으면서 저리 비켜라 이 거지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했답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악업으로 거룩한 성자에게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에게 침을 뱉은 그 과보로 피부가 썩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거고 비켜라 이 거지 같은 놈아 라고 했던 그 악업 그 압담의 과보로 이번 생에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다? 걸식을 하는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소한 악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무거운 얻보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남을 대할 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놈아 하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거지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야 이 개셔랴 이러면 발음을 잘 못하게 돼 이 개셔랴 하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요? 그렇죠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고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 내가 나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면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왕자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다음 생에 왕자로 태어나나요? 자 네요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게 무서운 얻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슈바부타는 전생에 거룩한 성자에게 침을 뱉은 그 업보로 피부가 썩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거룩한 성자에게 거지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했던 과보로 이번 생에 거지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지만 또 머나먼 과거 전생에 무언가 선업을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깨달음을 얻은 과보의 힘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보면 인과 업보가 참 정확하구나 그렇죠 잘하면 잘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못하면 못한 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잘한 거면 잘한 거대로 못한 거면 못한 거대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복은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복은 있는데 커서 부부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죠 부모복은 있는데 부부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복도 있고 부부복도 있는데 말년에 자식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태어날 때 부모복도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결혼을 했는데 남편복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말년에 자식이 그냥 효자효녀를 만나서 말년에 또 자식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서로가 복이 틀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항상 몸이 건강한 복이 건강복이 있는데 몸만 건강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골치 아파요 몸은 건강한데 뭐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건강복은 있는데 재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어마어마한 미국의 백만장자로 태어났는데 항상 몸이 아파다가 갑자기 단명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건강복 수명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복이 있고 또 어떤 업보가 있는지를 스스로 가만히 관찰해보면 내가 전생에 내가 복을 많이 지었나 복을 적게 지었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적게 지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색하네요 근데 불교에서는 최고의 복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랍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게 최고의 복이다 근데 부처님의 법을 만나도 여러분들처럼 기도를 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요? 믿음이 안 갔네요 한다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수행의 삶으로 바꿔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게 되실 것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인과 업보라는 게 엄연하고 인과 업보라는 게 확실하고 인과 업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우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마하빨라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마하빨라 이 마하빨라 스님께서 늦게 출가를 하셨답니다 나이가 드셔서 늦게 출가하셨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가했는데 내가 다른 스님들처럼 쉴 거 다 쉬어가면서 수행을 한다면 이번 생에 내가 깨달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주 독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굳은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수행하는 스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제 스님들에게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같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시여 제가 이번 3개월 동안 절대 자리에 눕지 않고 24시간 자리에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이 스님께서 마하빨라 스님께서 3개월 동안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자리에 눕지도 않고 눈을 붙이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은 채 오로지 수행만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눈에서 막 이렇게 막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흘렀을 때 왜냐면 눈이 막 충혈되고 눈에 이제 충격이 가지 않겠습니까 눈에서 이제 눈동자가 막 충혈되고 눈물이 흘리다가 그래도 잠을 자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렸대요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니까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이 너무 걱정돼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가 딱 눈을 보더니 아 이거는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물약을 코에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눈병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약을 이제 그 마하빨라 스님에게 드리고 의사가 이제 갔는데 마하빨라 스님이 결심하기를 3개월 동안 눕지 않겠다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에다가 약을 넣으면 누워가지고 그 코에 넣은 약이 다 이렇게 눈에 흡수가 될 때까지 누워있어야 되는데 눕지 않고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뒤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약이 어떻게 돼요 쭈르륵 쭈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누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코에다가 물약을 넣는다고 넣는데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며칠 후에 의사가 스님 병이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아니 더 아프다고 약발이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의사가 희한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마하빨라 스님이 코에다 물약을 넣고 눕지를 않으니까 약이 저절로 흘러내린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의사 오면 답답해요 스님 병이 나으려면 이 물약을 코에다 넣고 누우셔야 된다고 누워보시라고 했더니 우리 같으면 누워요 안 누워요 그렇죠 건강이 먼저잖아요 일단 내 몸이 건강해져요 수행도 하지 근데 마하빨라 스님이 나는 3개월 동안 눕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눕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워라 싫다 누워라 싫다 했더니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짜증나잖아요 스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의사가 삐져서 휙 가버립니다 그때 마하빨라 스님이 의사는 나를 포기했지만 나는 나의 맹세를 나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또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닫았습니다 요새 사람이었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해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스님이시니까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이제 앉아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수행에 수행에 수행을 하다가 결국 3개월이 되기 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은 이제 아시고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라한의 경지를 이제 아라한의 성자의 경지에 이르신 이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갑자기 눈에 빠직하고 충격이 오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눈이 신명이 돼버립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눈이 신명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도끼 있게 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조금만 수행하다가 힘들면 에이 건강이 먼저지 막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약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마합발라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가 되셨는데 위대한 성자가 되시고 난 뒤에 이 완전히 실명을 해버리게 되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부처님 마합발라스님은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셔가지고 위대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위대한 아라한 거룩한 성자가 되실 정도로 수행이 깊은 분이셨는데 왜 눈이 멀게 된 겁니까 왜 실명을 하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도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다 자신이 지은 업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보고 자신이 지은 업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머나먼 과거 전생에 마합발라스님은 원래 의사였답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의사였는데 하루는 여자 환자가 찾아왔대요 굉장히 용한 의사였대요 그래서 이 의사가 여자 환자한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스님 제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눈이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세펴보고 나서 아 이걸 제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 의사 선생님 제 눈만 치료해 주신다며 여태껏 다른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모두 다 저를 포기했습니다 제 눈을 치료해 주신다며 제가 평생 노예처럼 주인으로 모시면서 평생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의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결국 눈을 고쳐줬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에에 아니에요 에에 그래요 믿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후가 다른 그런 어떤 중생의 어떤 속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말로는 의사를 내가 주인처럼 모시면서 은혜를 갖겠다고 하는데 에이 눈 하나 고쳐준 것 같고 그거는 너무 오버고 내가 말을 좀 살짝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의사가 쓰고 와가지고 이제 어때요 이제 잘 보이십니까 눈에 이제 통증이 사라졌습니까 이제 눈병이 다 나았습니까 하니까 여인네가 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히려 눈이 더 아파요 이상해요 치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아이고 은혜 갖기 싫으니까 얼씨구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나 괘씨난 마음이 들어서 연고를 하나 줍니다 사악 연고를 준데 마지막 치료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걸 눈에다 마저 발라야만 완전히 치료가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네가 그 말을 듣고 그 연고를 눈에 딱 바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명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연고에다 독을 탔던 거예요 의사가 자 한 여인의 물론 그 여인의 괘씸에서 지은 죄지만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의 눈을 실명시키는 건 또 더 무거운 업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멀쩡한 눈을 멀게 한 실명을 시킨 그 강력한 악업의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머나먼 전생에 그 업보에 힘이 남아있어서 그 깨달음과 관계없이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이다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누가 받은 것이다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보가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지은 업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 자기가 지은 업을 피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업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받을 업보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사고가 나와서 크게 다칠 것을 계단에서 한 번 넘어져가지고 뭐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끝난다든가 그리고 뭐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뭐 가족들이 다 약 먹고 자살할 정도의 엄청난 무거운 업보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냥 뭐 사업이 한 번 망한 걸로 그냥 뚝 끝난다든가 액땜으로 끝난다든가 이렇게 자기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 작게 받을지언정 자기가 지은 업보는 쉽게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알아한들조차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쉽게 피해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은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만약에 내가 실수로 지은 나쁜 업보가 있다면 그것을 녹일 수 있도록 끊음없이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좋다고 하면 싫어다 또 안 좋다고 하기에도 또 좀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가 기가 막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죠? 희한한 게 공부 머리는 나쁜데 나쁜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학교 머리 공부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상식적인 머리가 좀 부족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좀 희한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의 지식하고 지혜는 틀리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트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 주리반트카 스님이 원래 자기의 친형이 먼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친형이 딱 출가를 해서 너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법안에 내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동생도 출가를 시켜서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친동생이 이 주리반트카를 끌고 와서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주리반트카가 이제 형의 도움으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4개월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는데 우리 부처님의 경전 반야심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천수경도 있고 근데 한 문장을 못 외우는 거예요 한 문장을 왜냐면 앞글자를 외운 뒤에 뒷글자를 외우면 뒷글자를 외우는 순간 앞글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앞글자를 외우면 뒤에 외웠던 뒷글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어도 남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하루 종일 깜지라고 하죠 깜지 노트가 새까매지도록 영어 단어 외웠는데 맞상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혹시 주변에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희한하다 희한하다 저렇게 손바닥이 시커매질 정도로 공부를 하는데도 항상 시험을 보면 이상하게 점수가 낮게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여담인데 제 친구 중에 이렇게 국사책을 국사책 사회과학책을 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빨간 줄, 검은 줄, 파란 줄, 삼색보펜으로 줄을 쳐가지고 책에 걸레, 너달너달 걸레가 될 정도로 했는데도 꼭 시험을 보면 60점, 70점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분 계셨나 봐요 본인은 아니죠? 그런 친구가 꼭 학교에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겠어요? 타고난 머리가 잘 안 따라졌나 보죠 주리반 특가가 그랬대요 4개월 동안 문장을 하나를 못 외우는 거예요 보다 보다 못해서 형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4개월이 지난 뒤에 부릅니다 야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4개월 동안 부처님 문장 하나를 못 외우냐 너 이대로 있다가는 너는 오히려 부처님께 폐만 끼치겠다 너는 4개월 동안 부처님의 개송 한 문장도 못 외우는데 네가 어떻게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겠냐 너는 이번 생에 업보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번 생에는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복을 지으면서 다음 생을 기약해라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형이 너 나가 이렇게 형이 좀 매몰차죠 그러니까 이제 주리반 특가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짐정리를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이제 절 밖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하프면 그때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걷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부처님 이야기 흐름상 부처님이 한번 나오셔야 돼요 부처님이 가만히 이렇게 절의 앞마당을 걷고 계시다가 그 주리반 특가가 울면서 절 밖을 나가는 걸 딱 보시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왜 앞에 미리 딱 나와 계셨겠어요? 다 알고 다 아시고 부처님은 모든 걸 꿰뚫어보신다잖아요 주리반 특가야 주리반 특가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왜 그렇게 울면서 어딜 가고 있느냐 부처님은 다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리반 특가가 하는 얘기가 여차여차 해서 우리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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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가지 말아라 너의 머리를 깎아줘서 출가시킨 게 바로 나인데 나의 제자 붙다가 부처님이 내 제자, 나의 제자를 직접 머리를 깎여서 나의 제자로 받아들였는데 누가 나의 제자를 만대로 나가라 들어오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나와 함께 절로 돌아가자 그 주리반 특가가 부처님, 형님 때문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아니다, 어서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리반 특가에게 깨끗한 헝겊을 하나 주면서 헝겊을 하나 딱 주면서 딱 이거 한 글자만 기억하라 딱 단어, 한 단어만 기억하라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무엇을 닦자? 때를 닦자 이제 때밀이로 이제 자, 이제 깨끗한 헝겊을 주면서 자, 절 구석구석을 닦으면서 때를 닦자, 때를 닦자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걸레를 들고 닦으면서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때를 닦자 그러니까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헝겊, 깨끗한 헝겊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졌죠 더러우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빨아요 빠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또 때를 닦자, 때를 닦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가 그 우둔했던 주리반 특가의 마음에서 엄청난 지혜의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헝겊이 아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러워졌구나 지금은 더러워졌는데 깨끗이 빨았더니 다시 깨끗해졌구나 아, 세상 모든 게 이와 같구나 이와 같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구나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먼지를 닦은 조건에 의해서 더러워졌고 물로 깨끗이 빠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깨끗해졌듯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구나 모든 게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집착할 게 있다 없다 집착할 게 없구나 라는 엄청난 통찰력이 가슴에서 터져 나오면서 세상에 욕망에 대한 모든 집착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하나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한 문장도 외우지 못했던 이 주리반 특가가 부처님의 도움에 의해서 헝겊으로 때를 닦자, 때를 닦자 하다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이야기가 널리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담과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주리반 특가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머리가 우둔한 과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 저렇게 머리가 우둔했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담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지은 업보다? 자기가 지은 업보다 주리반 특가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셨습니다 어느 부처님이요?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에도 스님이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주리반 특가는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던 스님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교만에 대한 업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쉽게 외우지 못하는 머리가 좀 나쁜 스님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 공부하는 스님들의 깔보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자기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조롱하고 깔보았던 교만의 업보로 이번 생에 어떤 머리를 가지게 되었다? 엄청나게 멍청한 우둔한 머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좀 못났다고 해서 깔보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장단점이 있을 뿐이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을 뿐이지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은 다 본래 평등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지만 그 다른 스님들의 깔보았던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이번 생에 머리가 나쁜 과보를 얻었지만 그래도 가석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결국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법문이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그 모든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는 불자의 삶을 살도록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의무공덕 지우십시오 오싹 지우십시오 어이쿠 마친구 예수 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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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